우리 전에 팩트풀리스 할 때 이거 다뤘었는데 공채회의에서 서유럽 하고 미국 대표들이 막 중국 인도의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. 그랬더니 중국 대표는 얼굴 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인도 대표가 손 딱 들고 는 고 1인당으로 계산하시오. 1인당 으로 하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지금도 미국하고 유럽이. 근데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나 이런 데에서 중국 인도 이런 데를 기후악당이라고 비난하지 않나요. 저는 이제 셀런 버그가 얘기한 게 구명보트에서 막 떼내는 정도까지 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서구 산업국가들이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면서 우리는 이미 오염시켰지만 니네들이 추가적으로 오염시키지 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좀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고 보는 . 아니.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그러니까 g7 회의 때 g7 회의 때 그때 우리 대통령님도 이제 같이 가서 그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그 협의서에 금년에 있었던 그 11월 달에 있었던 그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1.5도를 막는데 이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 그다음에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1년에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천억 달러를 이제 모아서 바로 이제 제3세계를 지원 을 한다라는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갑자기 제3세계 보고 너 여기 석탄 발전소 지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압박 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다가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재생 에너지에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 원조로 해서 구축을 해 준다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기후변화로 이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열대지방 나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상을 하는 비용으로 바로 이제 천억 달러를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. 이것이 하나의 이제 국제적인 하나의 스탠다드 유엔에서 이제 협의가 된 것이니까 이게 하나의 스탠다드고 g7 회의 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. 현실은 그렇지 않다. 그런데 현실이라. 네. 그러니까 지금 다 떼 놓으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트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지금. 그러니까 또 다른 보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다 이 보트에서 타면 잘못하면 가라앉으니까 보트에서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트라서 우리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건 있는데 약간 호수아비 때리게 된 거예요 .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없어요. 그런 정책이 없는데 그걸 막 찌르고 있는 거죠. 어쩌면 있는 줄 알아라는 예측이 조금. 그러면 안은 아까 1부에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해보면 파리기후협약만 들어도 그것이 그 탄소수성 배출량을 갖다가 나중에 제로로 만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탄소중립으로 만드는 그런 협약이잖아요. 나라마다 그 핵당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. 달라요. 그것이 개발도상국에게도 공정하게 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발도상국 이 배출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체 소득 수준으로 따져 가지고서 상위 10%가 전체 물실가스의 50%를 배출하거든요. 그래요. 네. 그다음에 전 세계에 80억 인구인데 그중에서 가난한 사람 아래쪽에서 40억이 한 12%밖에 배출을 하지는 않아요. 그것도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제는 바로 책임져야 되는 바로 많이 배출 하는 여기서 이건 책임을 줘야 되는 문제다 이것이죠. 한 10개 나라 15개 나라가 변하면 되는 거더라고요. 한국도 거기 들어가 있죠 . 우리나라 8위에요. 그런데 우리나라 이구가 8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. 전기를 8위 써요. 아이고야.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. 괜찮은 거예요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. 많이 더 줄여야죠. 훨씬 줄여야죠. 훨씬 지금 좀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. 그런 기술 안 나오나요 . 단이 변해야 되는구나.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모아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죠. 고체로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가 묻으면 공기 중에 탄소 포집기술이 있죠. 하지만 이미 있는 걸 포집하는 게 쉽 겠어요 나오는 걸 잡는 게 쉽 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워낙 많이 내뿜어버렸으니까 그것도 하죠. 우리가 만일 내뿜었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인간이 증가를 시키는 증가시켜 놓은 이산화탄소 는 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하나에요. 그래요 0.02%. 그러니까 지금 0.04 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. 하나를 늘려놨어요. 그러니까 빈기부터 생각을 하면 이제 2개인데 우리가 빈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간빈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만 개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. 분자 만 개 중에서 하나를 찾아 낸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거라고 그랬어요. 그렇네요.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런데 이걸 포기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한 기술이라든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건 좀 잡아내기가 힘들다 해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고농도로 나오는 그런 건 이제 잡아낼 수가 있고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는 좀 실험화를 시키기 에는 좀 문제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거는 공학적인 연구는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. 그 발령은 완전히 시장에서 대박 날 것 같아요. 그렇죠.